결국 치역과 우리 교회는 치역을 도와가지고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답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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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고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가는 나를 건져 주시는 나만 사랑합니다 열망한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심판 주께 나의 잘못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맘대가 내게 하소서 나의 주성성에 하나님이 늘의 꿈 되게 하소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년부 기도 제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년부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교회 현장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짧게라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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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교회 반성 위에 더 가까이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나의 마음속에 담아주신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교회 반성 위에 더 가까이 주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대대 가운데 변함 누리며 허락의 말씀 붙잡네 기도 가운데 끝난 밤 보면 깊은 찬송 노래에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릴 보네 우대가 꿈을 끌고 빚어낸 품데 지연이 살아나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가네 성막의 뜰에서 오늘도 우릴 보네 전 세계 모든 죄가 하나 되어 주님 세우신 교회 주님 세우신 교회 지옥을 사랑한 문화가 회복되네 감사의 축제가 넘쳐가네 천만의 뜰에서 오늘도 우린 보네 전세계 모든 제자 하나 되어 죽게 두 손 들고 믿음의 봄의 탈이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주는 그리스도 만왕의 왕 부대가 살아나고 현장을 치유하는 2, 3, 7, 5촌종종 찬미의 우리가 하얀수행입니다 초등 동래